이번에 하게될 게임은 스톤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 사실 이 게임은 제가 그냥 에디터 추천 게임이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픽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퓨토리얼이 참 멋있긴 하네. 아니 그 게임이랑 조작법이 되게 비슷한데 조작법이 되게 똑같아요. 자 플레이 움직이는 건 오토고요. 약간 그냥 가만히 서서 때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약간 보니깐 스토리는 있는 것 같고 초반에 이렇게 가르쳐주네요. 어남텍 시리즈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시리즈가 어남텍 시리즈 중 타 어남텍 시리즈는 약간 뭔가 취향이 맞아야 돼요. 어남텍 시리즈는 그리고 조작이 보니깐 스토리는 오우! 아, 이거 가족성이 되게 안 좋다, 근데. 어 브루탈리티를 업그레이드를 끄는게 중요하려나?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 이렇게.. 어허... 휴...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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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제피인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제피입니다. 어남택 시리즈가 계속 나오네요. 생각보다 뭐야 오남택 시리즈가 오남택 시리즈 중에서 내가 봤던 오남택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요 킵 파이팅 킵 파이팅 킵 파이팅 킵 파이팅 이거 뭐야 뭐지 리트릿 근데 확실히 이건 조작감은 좋은데 약간 카독성이 안좋아서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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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진짜 어남택. 어남택 진짜. 안녕. 찾은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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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남태 다리썰기 다리썰기 헬스 보나스 빠이야 진짜 어려웠어요 콜렉션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주먹이 나올 때쯤에는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치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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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laim pre-swit. 5개 정도는 추워두고 가는게 좋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저런 앞에 있는 애들은요 좀 강해졌다 싶을 때 다시 가보도록 하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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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그렇지. moderne. indivision 딱 Leave it. 안으로 가야겠다. 안으로 가야겠다. 안으로 가야겠다. 이게 에센스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워로드? 또 워로드야? 패턴이 또 비슷하겠네 오 비키면 됐었는데 파워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수고했다 프리티컬 하나만 더 넣을게요 크리티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르탈보 자 알지 어어 세 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패턴을 보니까 얘는 처음 볼 수 있는 패턴이야 드라의 투기장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금캐들이 원하는 금캐 금캐 로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투기장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드라 유저들을 위해서 이런걸 원하는거니 설마 투기장 다 피해야되요 다 피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었어? 뭐야 자 다 피해야되요 다 피해야되요 지휘 이렇게 근거리를 원한다면 이 게임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암호가 잘 지구나. 서억 서억 아주 소리 좋구나. 근게 두기장을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이 게임 오면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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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예아. 컴온 베이비, 컴온 요. 수고했어. 이걸로 너디를 옥당으로 따라와. 자, 이게 참고로요. 트위터, 시티 트위터, 유튜브. 에메랄드 시티 유튜브. 미더모드가 지금 이제. TOP5가 129라네요. Q. 암호가 129라네요. Q. 감사합니다.